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의 서비스가 리소스 서버에 있는 리소스 오너의 정보를 이용하려면 우선 리소스 서버에 등록해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리소스 서버는 우리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인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secret이라는 값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발급된 클라이언트 id와 secret을 어딘가에 잘 보관해 놔야죠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 id는 남들이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 secret은 남들이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개의 값을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글 API 콘솔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구글 API 콘솔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일단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회원가입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게 될 것인데요 이 위쪽을 클릭해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나와요 프로젝트는 뭐냐 나의 서비스를 리소스 서버에 등록할 때 나의 서비스가 바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페이스북에서는 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New Project를 클릭해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으로 Web3 구글 Federated Identity 이름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그러면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가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끝나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인증과 관련된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생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다시 API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걸 다시 클릭해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여기 보시면 크레덴셜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크레덴셜스는 인증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을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oos-concent-screen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려면 사용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화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이에요 oos-concent-screen을 먼저 세팅해야 됩니다 여기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그럼 전 여기에다가 web3 여기다가 구글 쓰면 아마 안 될 거예요 gg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fi 이렇게 할게요 홈페이지 옵셔널이라고 적혀있는 건 안 써도 된다는 뜻이니까 전 넘어갈 거고 프라이버시 폴리쉬는 여러분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혀있는 웹페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로컬 로스트 라고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저작 여기 실제로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등록했고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글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오오스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Create Credentials에서 오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는 웹도 있고 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WebClient1 그대로 쓰고 그리고 Authorized JavaScript Orig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서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http 00 localhost 그리고 80 00 8000번 포트를 쓸 건데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 번호를 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개발을 위해서 http를 쓰지만 auth를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http s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문으로 이 기밀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를 누르시면 잠시 후에 등록이 완료되고 우리에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알려줍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저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우리 수업 끝나고 바로 지울 거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노출되도 괜찮아요 음... 자, 그러면 여기는 정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노출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 음... 리소스 서버 즉, 구글에 클라이언트 즉, 우리의 서비스를 등록해서 그 등록번호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등록 비밀번호인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 받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